안녕하세요. 지그재그 32카운트 4 인터면드 2레벨 스텝할게요. 섹션 1, 오른발부터 왼발 앞에 힘크로스 놓으시고 그라인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오른발 포워드 스텝, 후, 왼쪽으로 인플레이턴, 왼발 포워드 스텝, 왼쪽으로 풀턴 하실 텐데요. 오른발 앞에,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발 스텝. 오른쪽으로 4분내리지, 퀴리턴 두 번 하실 텐데 하실 때 힙 로테이션 하시면 돼요. 포인트 찍으시고 힙 로테이션, 포인트 찍으시고 힙 로테이션. 카운트.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에잇. 세션 2, 왼쪽 사선으로 왼발 스텝, 세일러 스텝. 세일러, 사이드, 비하인드, 오른쪽으로 4분이 1탄, 오른발 포워드 스텝. 오른쪽 4분의 1탄, 사이드, 오른쪽 4분의 1탄, 리커버. 오른쪽 4분의 1탄 하시면서 왼쪽, 오른쪽, 왼쪽 하시면 돼요. 카운트.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잇. 섹션 3,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투게터 하실 때 힙을 약간 빽 하시면 돼요. 트리플 워, 왼, 오, 왼. 왼쪽으로 이 펫트 하시면서 오른발, 빽, 왼발, 아웃, 아웃. 카운트.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파이브, 앤, 시스, 세븐 앤, 에잇. 섹션 4, 4로 힐을 들으신 상태에서 업, 업 하면서 힐, 힐, 힐 하시네요. 그리고 내리면서 다운, 다운, 오른쪽, 사이드, 졸 앤, 하시면서 세, 일, 러. 왼발, 스탠드 오시고, 피로, 이브, 앤, 턴. 두 기호, 셋만 하시면 돼요. 왼발, 오른발, 왼발.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감사합니다.